우리 봄에 공기가 바짝 들을까 미리 다 감사합니다! 에비씨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컨셉 잡고 큐! 유진씨 오늘 팬미팅 첫 팬미팅인데 소감이 어떠세요? 저는 일단 팬분들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두근두근하고 평소에 머리를 잘 안 올리시는데 오늘 이 말을 보이시게 된 계기가 없으신 되게 많은 팬분들 기다려주셔서 첫 팬미팅인 만큼 제가 큰 결심을 드려야죠 오늘 이 탁! 제 스스로가 이게 어색하니까 당연히 어색한 게 맞겠죠?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되게 잘 어울려요 정말 예뻐 감사합니다! 이게 뭐하는지? 베이비씨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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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되는 파이팅! 안녕하세요! 너무 멋있다 너가 누나 나의 주인공 너랑 모두 너의 주인공 너랑 모두 렌즈를 두 번 껴봤어요 응원소리가 너무 커서 응원법이 너무 커서 텐션이 절배로 올라와서 무대를 더 심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제가 헤어나서 렌즈를 두 번 껴봤어요 그때 렌즈를 왕복 차량할 때랑 그리고 오늘 해서 딱 태어나서 렌즈를 두 번 껴봤는데 왠지 모르게 한번 껴보고 싶어서 껴는데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추는 것 같아요 전혀 맞추지 않았어요 뒤에다시 잘하러 오시고 적극에 한 번 붙이고 봐버리다가 밤을 드린 머리 분빙 심속을 떠나 도로 위를 따라 도망치고 다시 자로 윗줄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에 도착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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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의 팀 어머니의 팀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? 너무 너무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생긴 것 같고 다음 뮤직비디오는 기대가 많이 나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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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뉴 여러분들 때문에 에비뉴 여러분이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! 감사합니다 여러분! 안녕!